자 이제 승리를 위한 추가 점수 함께 만들어 봅시다. 자 플래시는 이제 모두 꺼주세요. 본인들이 지금 켜져있는지 꺼져있는지 몰라. 빨리 플래시를 모두 꺼주시고요. 다시 한번 추가 점수 만들어 봅시다. 2번 타자 최원준 선수에게 박수를 붙어 드립니다. 3번 타자 최원준 선수에게 박수 최원준 선수에게 박수 최원준 선수에게 박수 자 다시한번 우리 차례입니다. 3-2 풀카운트 승리를 원하신다면 양선대공! 3-2 풀카운트 승리를 원하신다면 양선대공!